경기도 교육청이 현재 두 개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각 시군마다 하나씩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의왕시 학부모들이 교육지원청을 신설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치상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있다 보니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달 말부터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내 설치된 교육지원청은 모두 25곳입니다. 이 중 두 개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입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시설관리와 지역맞춤형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과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현재 3개 팀으로 11명이 근무 중인데, 이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타 부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학생 배치나 학교 신설, 학교 폭력 관련 등의 업무는 여전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왕 지역 학부모들은 의왕교육지원센터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또 의왕시의 학교 배치나 통학로 문제 등 각종 민원들이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지원청이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왕궁포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나 교육민원 같은 게 지연되거나 다소 처리가 늦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 70여 명으로 이뤄진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추진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까지 예고된 가운데 과연 의왕시만의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